하와이 휴샤!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고의즈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지난번 갑작스러운 좀비들의 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크루원들이거든요. 그 이후의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해봅시다. 뽀뽀! 휴! 주황이가 멸리를 소환으로다가 좀비들 싹 쓸어버렸어요. 네. 잠깐만! 그때! 그죠? 파랑이가 인포였잖아요. 이리와 오지마! 오지마! 자자자! 지금 남장 멸리로로 마크 프로그램! 쳐버리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일단 살려야지. 에잇! 어허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우ав! 에론할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 마크 자체가 망가졌는데! 아하! 결국에는 푸농이도 shortage zigzag을 graduate. 이게 뭐죠! 어몽이랑 마크랑 조합했더니 동굴의 감시자 워든 등장 잠깐만 위에는 어몽어스 아래에는 마크 끔찍한 훈종이다 에라이 와이파이 신호 난리면서 안돼 하양이까지 남은 건 빨강이 그리고 정신 잃은 주황이 하나 어? 뭐지? 왜 날 못 알아보지? 자 움직이면 발소리를 듣고 쫓아오는 것 같거든요 야 주황아 정신 차려봐 일어나 빨리 큰일 났어 조용조용 우리 위로 올라갈거야 자 빨리 올라가 빨리 내가 망고 있을게 언노 아휴 아휴 딸려 내 소리가 들어간다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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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에라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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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료가 딸리네 에잇 에잇 아 연료가 밑에 있는데 하필 또 워든 앞에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기로 억울 한번 끌고 또 쭉 쭉 쭉 간 사이에 빨강이가 쏙 내려가서 오케이 자 챙기고 올라가 올라가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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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자 가져왔어 연료 채우고 나이스 자 이거 무기인가 보네 그렇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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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콜라 희망이 없어졌다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저게 어떻게 해야 되죠?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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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소리가 들렸고 오... 자, 서로 반대편에서 어후러 끓으면서 살살살살 자 처어주고 화가 잔뜩 난 사이에 농락을 하면서 불태워서 불태워서 박살 어? 우리가 해냈어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앍 빨리로 으아아아아앙 우우으으으으으 잠깐만! 이 자식들 죽었는데 도와줄 생각 안하고? 옆에서 팝콘 뜯고 있어? 아 개꿀쟁붕이다. 팝콘 못 참지. 자, 저번에 하영이가 토사이언을 넘어선 무의식의 극위. 경제에 다다로 섰잖아요. 오케이. 둘이 퓨전하는 거야, 설마? 아, 그게 말이지. 물약을 없어가지고. 안 돼. 이 자식이! 그게 할 소리야, 인마. 어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자, 저쪽으로 가. 분들도 넘어가. 뭐야, 이렇게 끝인가요? 이것은 광활한 우주소. 그... 온갖 마크 쓰레기들이 돌아다니는 와중에 어 주황이랑 빨강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 어? 부활포탭이다 그걸 먹으면? 어? 살아났다 에이 내 손을 잡아 으으으 어? 야...이거 유령들인데 블록 집는것 맞아? 오 이렇게 순식 간에 뚝딱뚝딱 우주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뚝뚝뚝뚝 쟤는 뭐야? 베눔인포야? 으으inge 오 마이 갓! 싹 다 잡아먹었다! 하! TNT나 트세요. 팡팡팡팡팡! 컷 컷! 음 나이스! 어... 거기에 방화벽으로 윈도우 다시 살려주고 어... 위로서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건가? 자, 모두들! 불사이토탐으로 부활하세요! 예예예예예예예예예... 개사귄데? 오케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휴! 자, 다음은 우리 다시 우리들의 터전을 만들어봄! 우와... 와우... 아... 마크 자체가 터져버렸거든요? 여기서 이게 나무 캐가지고 어떻게든 생존해봐야 될 것 같아 línea 열심히 캐세요 옆쪽으로 넘어갔더니 여기 윈도우 세계 자체가 마크 세기로 바뀌었군요 자 제작대로 자 준비하세요 싸그리 와우 야 작업효율성 뭐야 야 열심히 일합시다 일 캐고 캐고 마구 캐세요 마구 주황이 뭐야 감시 저건가 정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순조롭게 석탄도 캐고 돌도 캐고 파밍 야무지게 되고 있거든요 자 다들 도쿠갱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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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한눈판 사이에 뼈를 하나 집었더니 와 와 센즈 어떡해 껌적이가 센즈가 되어버렸어요 어? 어 파밍 야무지게 왔어 나이스 우리 이제 아주 훌륭하게 살아남을 일만 남았어 오케이 철거 오케이 죽어 와 와 가스트 블레스트로다가 녹여버렸어 어떡해 어? 이 스타트 버튼 뭐야 민트도 인포야 뜬금포로 어? 오 노 오케이 일단은 잡는 듯 했으마 아 이거 뭐 계속 인포가 나오네 언제쯤 평화로워지는 거야 어 뭐야 그 자식 이거 너 죽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살았어 자 얘들아 민트가 보라색 죽여버렸어 저 자식 인포야 뭔 소리야 주황 니가 활로 쏴서 죽였잖아 어? 이걸 나한테 덮어씌운다고? 이 자식 자 일단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껌적이가 센즈예요 센즈 자 심판에 들어갑니다 뭐야 안 돼 주황이가 인포로 몰렸어요 나 꺼내줘 아 이히히히히 억울해 어 이제 다시 센즈로 변신한 검정의 주황이를 없애버리고 얘들아 지금 인포한테 정신 칼릴 때가 아니야 어 우주선 발견이다 이제 나가자 어릴 수 없지 어딜 갈라고 와우 오 너 뭐야 뭐 포토샵 같은 거 소환했는데요 그림 그리기 도구가 소환됐거든요 얘들아 막아 오 잠깐만 스프레이 도구로 쫙쫙쫙 뿌려주고 안개 만든 다음에 와 샌드 강력합니다 역시나 어 저거는 뭐죠? 페인트 같은 건가? 저거는 뭐죠? 페인트 같은 건가? 어 어 어림도 없어 느려 우와 그리고 어 어 어 반으로 쪼개기 스킬 활동 오 마이 갓 그렇게 샌즈보스 잡아냈는데 성공합니다 어 잠깐만 야 이게 이렇게 이어져? 호박과 샌즈머리를 합치면 무시무시월이 되어버려요 어 자 갑분 구나팡 아 무시무시월이의 공격에 정신 못차리는 으으 크로언들 잠깐만 근데 비슷한 인포 아니었냐? 자연스럽게 동요가 되어버렸네 오 폭풍라핑으로다가 마구마구 궁극해되고 있구요 와 저 위에 게이즈가 어어 까봐 민보 크로언들 밀린다 그만 버텨 지금 그린팡도 온갖 킬로다가 싹 다 그냥 막아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인포 요가운 어머드 요가운 잔뜩 섞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있어 자 찌르고 찌르고 막고 돌리고 패고 후 자 일단은 자연스럽게 막아내고 최종 마이크 획득했습니다 우리들의 암흑 승리야 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